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도프스키 베냐민입니다. 저는 리슨 레지온 지역에 있는 리빙 이스라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세미나 기간 동안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이곳에는 26명의 유대인 목사님들이 와 계신데요. 1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브게니 목사님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브게니 목사님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진 성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관계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박영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순간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미나에 대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이곳에 이렇게 초청받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세미나가 끝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사님의 목사님께서 가르치시고 저에게 전해주셨던 모든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게 말씀해주셨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전달하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사님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듯이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제게 계속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루시는 이 주제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찍혔던 영상들, 올라왔던 영상들 그 링크를 저희 교회 사람들과 저희 가정에게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이 세미나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이 부분들은 정말 한국사람들만 알아서도 안되고 유대인들만 알아서도 안되고 전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정도의 개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은 감사를 이곳에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냈던 모든 신가들이 저에게 너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리빙 이스라엘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이 세미나를 보았던 모든 저희 리빙 이스라엘 가족들도 이 감동을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님 안에서 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어주십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